Where did I get back? 아 이거 아닌데 파이팅 아 에코있네 Bitcoin 뭐야? 디버거 왜 쳐져? 상대 브릴 원일인데? 안 들어가요? 괜히 던졌어 뭐 어떻게 해야 되냐? 은수 왼쪽에 숨어있던 것 같은데? 은수는 어디 있냐? 정면에 정면에 정면? 오케이 화물 밀다 용범 쓸게요 아나님 2층 정면 가능? 보이는 거? 고! 히바 개피 이거 앞에 막아야 돼 오는 거 안 온다 야 아나부리 우측 2층 아나부리 우측 2층 우측 4층 어디갔어 presence 후리방에 피 후리방에 피 흐리게 피 수강에 피 수강에 피 아우 잠깐만 잠깐만 아 겐지 피 예 겐지완 겐지완이야 아, 컷, 아 매일 릴스 개피, 릴스 빠진다 릴스 봉중 릴스 봉중 릴스 봉중 마이크가 왜 이렇게 취향을 하냐 아, 이거 죽겠다 우리 화물 좀 밀어야 될 거 같아 한 번 좀 밀고 탱커 싸움 계속 걸자 탱커 밀어내줄게 둘이 반피 디바도 반피 나이스 뭐야 윈선 야 윈선 던졌다 나이스 와 이걸 타네 와 씨 나이스 디바 님이 윈스 잡고 우리 디바 디바 개피 디바 개피인데 아 좀 살아돌아가네 윈스 개피 윈스 잘 아나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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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브리 브리 아나 브리 브리 아나 브리 나왔다 사망 나 용검 다시 돌았어 아 가빈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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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보냈고 겐지 오는거 겐지 내가 볼게 겐지 봐봐 디바 개피 디바 허물 개피 할만한데? 윤스 개피 송하나 이거 다 개피 아씨 안 뒤져 딜라인이 엠킬이 너무 안 난다 까비 막아보자 파이팅 하하 하하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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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님들 거점 거점에 브리온자 나이스 브리개피 브리개피 윈스 본중 윈스 반피 윈스 내려간거 개피 바로 아나본중 아나본중 아나브리 다개피 나이스 이벤 디바 본중 디바 2층 개막중 디바 개피 아 마무리 못해요 전기 때리고 있어 가위 디바 근데 이번에 에코옹이 형 나노긴 좋아해요 아 나노긴 좋아 나 스팸 한 번만 나 이거 용건 킬게 앞에 카드 메스 다 빠졌어 나이스 하하하하 이제 에코옹이 변한거 8초정도 6초 남았어 6초 여기 끝난다 이제 아 이번엔 나노긴지랑 윈디공 다 와요 랠리까지 에코옹이 하나까지 나노긴지 온다 그맨 파졌어요 오이씨 윈트 1개피 잘 들어갔나? 어 그리고 뒷라인 끌어놨어 이제 올 거야 아마 에코도 간다 거기 에코도 반 에코도 50 어 이거 하나 개 피 에코도 개피 아나 개피 아나살 화물 화물 디바 개피 어 나이스 송아나 송아 개피 송아나 한 건데만 어 나 메카 없애 어 어 괜찮 괜찮 나 해봄 스위트팩 준비 하나 둘 셋 조조조조조 준거지 화물 화물 아 아 아 까비 디바님 뒤에 윈선 아 오케이 어이 왜 어떻게 어떻게 밀렸지 굴러 윈선 개피 에코도 에코도 윈선 개피 윈선 개피 아 에코 에코 볼 수 있나 에코 머리 우주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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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코 나 이거 겐지 볼게 뒤로 돌아서 에코 원 에코치 에코치 나이스 나노 겐지 할만하다 우리 화물 아 많이 밀렸네 아 신경 너무 멋졌어요 어 어 어 잠만 킹경이 빠졌다 먼저 갈 수 있나 기다려 먼저 먼저 템포 열게 준비 어 잠시만요 줘봐요 줘봐요 네 이 층으로 알겠습니다 수면이랑 다 빠졌어요 일대 브릭에피 브릭 어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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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코도 개피 에코 개피 에코 타고 에코 타고 나이스 빠질게 터넬이 윈턴 궁 없어요? 벨리도 빠졌고 나노 겐지랑 윈디 공 있으려나 아 디바고 랭커 오면 나노 겐지에 있고 자 쪽으로 카운트 쳐볼게요 가게 어 어 계속 자리 홀딩 얘는 나노 겐지 각진다 아 브릭에피 정면에 정면에 브릭에피 정면에 브릭에피 아 힐 캡 먹었다 어 아나님 나이스 야 상대 힐러 없다 이러면 디바늘 리큰볼 가져와 볼래요? 천천히 천천히 나가지 말아봐 나가지 말아봐 상대 3명 없어 지금 겐지 혼자 간증 간증 나왔어요 찍을게요 오는거 잡으면 돼 나 용검 돌아 아 뒤로 없구나 세메 빠졌다 나이스 지지 아 감사합니다 나 너무 말렸는데 왼충 왼충 잘했음 잘했어 으아 이겼다 어 버스 맞았다 이겼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아 왼손님 잘했어 잘했어 GG 응 Martine 펭 엑 엑 엄마